23일 오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양평에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대책 상황실을 찾아 확산 방지를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돼지열병에 대한 최대 조치를 해나가고 있다며 원천 봉쇄를 위해 과하다 싶을 정도의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경기도는 발생 농장 3km 내 농장에서 사육되는 돼지를 살처분하는 동시에 역학관계가 있는 모든 농장에 대해서도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고 파주, 연천, 김포 등 도내 5개의 중점 방역지역에 대한 강도 높은 관리를 진행 중입니다.